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정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. 주인 고백을 여러 번 넘겼을 때도 살려주셨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참 이 직업을 포기할까라고 생각할 때도 건져주셨고 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릴 말씀이었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은 우선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후배들과 또 좋은 동료들 모시고 정말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가끔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몸발찾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좀 힘을 많이 주십시오. 뭐 더 부탁드릴 게 없네요. 고맙습니다.